Always Be Classy 야 너 언제 올릴거야? 손으로 Be, Be 할 때 올릴거야? Be 올려요 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브라이튼입니다 CLE SSSY 오늘 처음 보는 게스트가 나왔죠 제 대학교 동문이자 ROTC 동기인 브라이튼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래시TV의 브라이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문화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정말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10부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져서 저희가 직접 홍대로 나왔습니다 각 나라별 투표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홍대를 돌아다니면서 각 외국인들에게 국가별로 투표에 대한 인식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쭤볼 계획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의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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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7일이나 8일 동안에 그리고 저는 룰라가 인간에 참여한 것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참여한 것과의 대화에 참여한 것과의 경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고, 바로 정국에 참여한 것과의 경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룰라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의 생각에 대한 생각? 저는 룰라가 약간의 왼쪽으로는 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라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원하는 것과의 확실한 것과의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과 관련한 사기의 엔조는 세상에 분명히 굉장히 행복한 점이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전의 첫 번째,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할 때요. 저는 어린애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만약 내가 하나가 없을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일만이든, 그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인공을 보내需要 부모님의 주인공을 위해 서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vote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kind of liberty. It's a choice person. We will manage the country. Some people always say, oh, that's bad, that's bad, that's bad. But when you vote, you choose the good person. So if you don't vote, you can't say that's bad because you don't have choice. And it's better to do rate vote to not vote because some country can't vote. So they come to LA president and they are in a dictatorship. And so we have changed to can't vote. So that's important things. Thank you very much. 지금까지 홍대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브라이트는 소감이 어때요? 네, 각 나라별 투표에 대한 중요성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투표가 정말 의미 있고, 또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안목적 동조이다. 단태가 한 말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꼭 투표하세요. 자 그럼 유권자분들도 모두 Always Be Classy. 저는 투표할 나이가 아니어서 투표를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통령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